빌리포스 1장 6절, 2장 23절,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먼저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느라 그 다음이 2장 13절 시작 자기의 기뻐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라 빌리포스 4장 19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슬프를 채워 신앙생활 할 적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답을 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답을 안 내고 신앙생활을 하면 늘 힘들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는 신앙생활은 자꾸 내가 열심히 하는 줄 아는데요 열심히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열심과 최선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열심까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고 최선을 할 뿐이지만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두 번째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에 계신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꾸 힘들어집니다 자기의 기뻐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세우시라 그런데 많은 사람이요 나는 잘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여기에 답을 못 찾으면요 사람이 답을 못 찾으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답답하다니까 답을 못 찾으면요 여기가 답인지 저기가 답인지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다 같고 저것도 다 같고 또 어느 날 보면 이것도 답이 안 되고 저것도 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답을 못 내리면요 답답합니다 답답하다가 못하니까 여기가 또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답도 안 되고 저것도 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딱 단정은 못 짓겠지만은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잘 안 된다 이래 이야기할지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자고 도대체 뭐가 안 되는 건데 뭐가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안 된다 할지는 주로 의식주 문제거든요 먹고 마시고 살고 잠자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전부 다 거의 보면 거기에 다 맞춰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답답하게 도대체 뭐 때문에 답답하냐 이 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안 돼가지고 답답하냐 전도가 왜 이래 안 돼서 답답하냐 영혼구원의 역사가 왜 이래 안 일어나느냐 내 마음에는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냐 여기서 답답하냐 안 그러면 의식주 때문에 답답하냐 바울은 뭡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전도자들은 내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의 문이 열릴까 그것 때문에 답답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가 일어날 것인가 그런데 의식주 때문에 답답한 사람은 늘 답답하고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답을 딱 가지면은 뭐가 딱 오느냐 진짜 답을 가지면요 이게 없어지고요 행복이 딱 옵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참된 행복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양하시면서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채우신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채우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집사님 그 앉으면 시각이 헛들어져서 무조건 이쪽으로 앉으라고 이불로 의자 배치를 해놨어요 집중 요즘 집중 시대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시느냐 우리의 야망을 채우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소원의 하나님과 맞을 적에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우리는요 자꾸 필요 없는 게 필요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잡혀있다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요 뭡니까 그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 할 적에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이전에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는데 기도 이전에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질문 기도입니다 양심 기도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진짜 이게 필요하냐 진짜 너에게 이게 필요하냐 만일에 필요 없는데 한다면 우리는 틀린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틀린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합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아버지 집으로 날 좀 보내주세요 기도는 죽었다 깨도 응답이 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필요 없는데도 자꾸 응답이 되어진다 그거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틀린 곳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뭐가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하시는 분은요 진짜 뭐 붙잡아야 되느냐 딱 그리스도 안 이거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속에 있느냐 랩런트 일곱 명 보세요 랩런트 일곱 명 보면요 시대마다 뭡니까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일곱 번이나 큰 고난을 당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인물을 불러서 쓰셨는데 그 인물들이 나왔는데 그 인물들을 모아놓은 게 뭐예요 히브리스 11장이잖아요 이런 인물들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흔히 구약에는 랩런트 일곱 명 쭉 보니까 초대교회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쓰셨느냐 한마디로 재앙시대마다 늘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 히브리스 11장이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초대교회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이 분명했다니까 다른 것들 죽는다 산다 뭐 이런 게 안 보일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행복하다 여기에 대한 답이 딱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못 찾아버리면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모르면은요 이거 놓쳐버리고 머리로 알지 말고요 가슴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거 못 찾고 신앙생활하고 이거 못 찾고 봉사하고 막 이래 하다 보니까요 자꾸 문제 오는 겁니다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행복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해라고 부르셨습니까 세계보고만 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성도가 저 목사가 저 교회가 진짜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교회인가 목상가 성도인가 그걸 보겠죠 만일에 여러분이 진짜 저 사람이 세계보고만 할 사람이다 여기 뭐 이 필요를 채우시겠죠 이거하고 상관없다 그 필요는 내 야망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큰 교회도 남겨야 되겠지만 큰 교회는 못 남기더라도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복음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늘 특징이 보니까 일단 고난입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뭐가 있냐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현실에 눌리면 안 됩니다 지금 빨리 전도하기 전에 뭐부터 찾아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기도 응답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없으면 죽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셉 보시고 랩런트 히브리스 11장의 인물들은 다 고난 속에 있었다니까 그 고난 속에서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이런 쪽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자체로 감사하고 행복했다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사실은 누려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 각인 바꿔야 됩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늘 우리에게 틀린 각인을 자꾸 신깁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뿌리가요 틀리게 내려나면요 늘 우리는 불신자처럼 삽니다 세상에다 불이 내려놨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사단은 늘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복음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고요 우리의 체질 이거 안 하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인 줄 압니까 우리의 한계가 내 힘으로 하려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 된 거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거 여러분 개인에게 내 자신에게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거 복음 아닌 거로 자꾸 복음이라고 엉터리 붙잡고 다니고 수요일 날 이야기했잖아요 자꾸 복음만 불편한 진실이라고 본인이 뭡니까 복음이 진리 맞는데도 그냥 이왕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골프 선수가 되려면 골프가 불편하더라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구 선수다 축구가 불편하더라도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한다 그럼 나는 복음 선수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 복음 가진 군사 되기를 원치 않는 거죠 복음 가진 살리는 농부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각인 뿔이 채질된 거 바꿔야 되고요 이게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각인 뿔이 채질된 거 우리 교회를 놓고 조용하게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는요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안 좋은 쪽으로 하면 순수하다 하지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은혜 받고 있고 나쁘게 말하면 은혜 받은 걸로 끝 은혜 받은 걸로 끝 달합방 메시지 들은 걸로 끝 그게 달합방 메인이에요 미국에 이래 보니까 대부분 교회가 내가 심지어는 비디오 보고 앉아있으면 달합방인 거예요 그걸로 끝 은혜로 끝 그러지 말고 각인 뿔이 채질래요 어디로 진짜 내 있는 현장에서 내가 이거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가 책에 보고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 또 정제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요 은혜만 받지 절대로 실천 안 한다 이러면요 계속 문제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의 현장에서 세상 살아갈 때도요 보금 안에서 각인 뿔이 채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아홉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넓이 높이 깊이 현장에 가면은 정보를 들을 적에는 정보를 든다 할 때도 정보 이래 또 듣지 말고요 말을 못하겠어 메시지를 딱 들으면은 강단에서 30분 1시간 주는 데 한계가 있다니까 그 안에서 말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깊이 넓이 높이에 그 안에서 무엇을 진짜 메시지를 하려고 했느냐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걸 모르고 앵무새처럼 딱 다 넣어 거기에다가 휘말려 들어가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다 놓쳐버립니다 정보라고 할 때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라는 것들은 어떤 사람은 똑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높이 높이 깊이 자기 개인 정신으로 보지 말고 현장에 가면은 뭘 봐야 됩니까 상하자우 내 위에 사람 분명히 현장에 가면 있다니까 아래 사람도 있다니까 보금이라고 이 사람 무시해버리면 이래야 안 되는 거예요 좌우 함께 가는 이런 것들을 전체를 볼 수 있어요 보금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못 보면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로 가버린다고요 과거로 가버리는 거예요 과거가 언제라고요 여러분이 가문에 흐르는 흐름 속으로 간다 여러분 부모님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과 내 교회 생활 세상에서요 보금의 각인 부리 체질 이게 딱 바뀌어버리면요 벌써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 아니고요 이게 딱 하나로 딱 맞아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딱 맞게 교회 세상 세상 이게 뭡니까 내 개인과 하나님의 말성과 세상이 딱 맞아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 다르고 이거 달라요 이거 다르고 따로 논동이 세 개가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그만큼 갭이 생겨 있으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요 딱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고의 있습니다 늘 기도할 적에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계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느냐 이거를 늘 질문해야 되죠 우리가 100%는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나 질문해야 되니 기도 속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 맞겠냐 그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24시간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게 이게 포괄적인 거 말고 막연하게 세게 보고만 말고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건 후대를 살리건 이걸 보고요 이면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맺은 이면 계약이 있냐 이게 이제 천명 소명 사명이거든요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요 이면 계약이 있는 사람은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 사람은 시험 안됩니다 시험 들어도요 가야될 길이 있습니다 처녀는 시험될 수 있어요 엄마는 시험될 수가 없어요 엄마나 미워도 가야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보험성대 그게 아니고요 아이가 말을 잘 들어도 가야 되고 안 들어도 가야 되고 그게 뭡니까 생명 가진 엄마의 특징입니다 이면 계약이 있는 사람은 지금 힘들다 어렵다 그거는 나중 약이고 일단 당장 죽어가는 내 자식 건져내야 된다니까 첫째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개인이요 결론을 내야 됩니다 답을 딱 내고 가야 됩니다 결론을 이미 내고 가야 돼요 이게 뭐요 하나님의 계약 제일 안에 여러분 개인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 그리스도 덜 이야기하지만요 우리는 이거 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다 너야 알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깊게 넓게 넓게 얼마나 아느냐 여러분이 유목사님 왜 사도행전 1장만 가지고 메시지만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요 한 번 3년을 계속 사도행전 1장만 이야기하는데 반복된 메시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 깊게 넓게 조금씩 조금씩 각도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 가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포인트를 딱딱딱딱 짚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 자꾸 그리스도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리스도 있어도 아까 말했다시피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보다는 내가 편한 대로 쫓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한국은 너무 편리하대요 너무 편리하대요 그런데 피곤하대요 그렇게 인터넷 제목이 떠오르다 한국은 너무 이제 말로 하자면 이게 네팔이나 부탄이나 이런 어려운 나라에 살다가 한국에 딱 오니까 한국은 막 너무너무 먹는 거 교통 전부 막 너무너무 편리해가지고 전국이 따로 없다는 거야 그런데 집에 딱 들어오면 뭔지 모르지만 피곤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 말해야 하면 부탄이나 이런 데 있으면요 너무너무 불편한데요 그날 끝을 딱 내고 나면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목을 보면서 상당히 일리 있는 표현이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요 여러분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요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힘든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맞다면 뭘 해야 되느냐 조금 지금 불편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말씀 듣는 훈련 랩런트는 이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해놔면요 나중에 성인되면 이거 될 것처럼 보이죠 내가 부장되고 사장되고 박사되면 이거 될 것처럼 보이죠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요 양심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젊을 때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감동을 기도 중에 주느냐 내가 1년에 성경 한독씩 해야지 앞으로 막 이래야 하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어떤 마음이냐 너 결혼하면 성경 읽을 시간 없어 회사 가면 성경 읽을 시간 없어 지금 안 읽으면 읽을 시간 없어 그 마음이 감동이었는데요 진짜 제가 회사에 가보니까요 출근부 도장 찍으면 남은 시간 성경 읽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읽혀진다니까요 왜냐하면 남은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생각은 어디 가는지 회사가 있으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회사가가 내 생각은 내 기준으로 간다 그 사람은 진 건 못해요 모든 내 일을 하는데 내 시각 감각은 어디 가느냐 부장한테 가가 있다니까 내가 부장이 됐다 모든 감각이 어디 가느냐 하는데 남은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모든 촉각이 어디 가느냐 사장님한테 가가 있다니까 성경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장이 되니까 지휘를 하고 앉아있고 사장님이 어떻게 돌아간다 사장실 돌아간 걸 모른다 거기서 끝 옷 벗어야 됩니다 세상은 학교처럼 뭐 일다기 이런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힘듭니다 랩런트 때 이기에 대한 완전히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 그의 나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따라오는 응답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응답은 아무도 못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붙잡았다 그건 뺏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성공 내가 붙잡은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 복이 안 됩니다 내가 축복 그리스 안에 있는 축복을 못 받았는데 성공했다 세상적 물질의 축복 받았다 그거는 복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여러분 신문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집에다 돈 쌓아놨고요 필요할 때마다 툭툭 내다 쓰고 꽃감 빼먹듯이 그러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죠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땀 흘려 노동하면서 돈 버리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돈 쌓아놨고 그런데 쌓아놨고 있으려는 게 애국에 가서 종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국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나오기 싫은 거예요 나오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애국에서 밥을 아무리 잘 먹어도요 정상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인 부모 세대라면 우리가 밥을 못 먹더라도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식은 이 길을 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럼 애국을 빠져나와야 된다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어째 여기까지 왔습니까 랩런드 세대는 몰라요 지금 한국은 일제시대 6.25 사변시대 4.19 5.16 혁명시대 그 다음에 뭡니까 5.18 시대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세대가 지금 그냥 80년 만에 압축이 돼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세대하고요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계리차이 그런데 그때요 나는 굶더라도 우리 아이는 공부시켜야 되겠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 형님 공부시킬 때 어떻게 했냐고 공부를 왜 시키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게 가마에다가 대나무라 합니까 축 박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쌀을 조금씩 조금씩 가마에 땡기마다 조금씩 저런 표가 안 나잖아 그걸 내가지고 공부시키라고 하더라 그래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 보세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것으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부모 덕에 다 뭐 무엇이 타이거 마음에다가 헬리콥터 마음 나오더만 타이거 마음에다가 요즘 뭐 짠디 마음까지 다 나와있다 옛날에는 치마빠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헬리콥터 보이 알죠 헬리콥터 보이가 뭔 줄 알아요 엄마 치마 돌고 뱅뱅뱅 도는 게 헬리콥터 보이인데 그게 사례가 회사에 대학 들어가 과장 진급을 했는데 진급을 안 한다 그러면 엄마가 부장의 비리를 파일을 신용조사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어떤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그래가 부장한테 파일을 해놨고 너 이거 고발할 거야 부장이 할 수 없어서 추천 내가 진급시켜주고 그걸 헬리콥터 보이라고 합니다 타이거 마음이 뭐요 호랑이처럼 막 아들을 그래가 하버드 보내고 이걸 타이거 마음이랍니다 짠디 깎기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 자식이 악기를 내가 다 깎아주는데 짠디 깎듯이 깎아준다고 짠디 깎기 마음이랍니다 좋은 말 것처럼 보이죠 그 자식은 평생 가도 짠디 못 깎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 인생이 가만히 앉아 인생이 될 것처럼 보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랩런트 때는요 사실은 고생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고생을 저는 전심을 못 먹어가지고요 자존심은 있어서 돈이 없어서 전심을 못 먹는다 소리를 못하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라면 땅이라 뽀빠이라고 했어요 이상용씨 나와요 요만한 봉지 그게요 물을 부어가지고요 불 와가지고 저녁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밤 8시 9시까지 공부했어요 대학 공부한다고 고등학교 때 그것도요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없는 날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요 그 이야기하면 뭘 코끼리 담배 피우는 저는 이야기하는데 글씨에 코끼리 담배 피우는 게 그러니까 어지력이 없다니까 맨날 맞다 틀리다 옳다 좋다 글씨에 좋다 안 좋다 가지고 사장님이 만나면 내 기분에 좋은 사장만 만날지 안 좋은 사장만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잘 알아요 저는 회사 들어갔는데요 구수장이 굉장히 똑똑해요 남의 사람인데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 야간 대학 나와가지고 야간 고등학교 야간 대학 나와가지고 회사 취직했는데 밑에 주 파일 좀 주세요 이 파일 뽑아주면요 이 인간은요 파일 달라고 했으면 뽑아주는 걸 내가 쫄따우니까 뽑아주는데 다 봤으면 자기가 꼽아야 될 거예요 안 꼽고 앉아있습니다 미칩니다 그냥 내 마음껏에 저걸 불러가지고 화장실 밑에 개패듯이 페퍼리카 싶기도 하고 또 한 번 그런 경험도 있고 하도 답답해서 화장실 밑에 불러가지고 쪼그러니까 네가 가가 좀 말해라 나는 내일 옷 벗으면 되고 너는 이 바닥에 망신살 짝 벌칠 것 아무 소리도 안 합디다마는 세상에 가면요 내 맘에 드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오래 살면 된다고 하는데요 축복도 못 받은 사람이 오래 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배락방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라 이게 저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 복이지 건강도요 복 받은 사람이 건강해야 착한 일도 하고 남도 도와줘야지 이게 악한 범 몇 날 살인하고 범죄하고 나쁜 짓을 하고 오래 살아나면 골치 아픕니다 명례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하다는 건강 오래 사는 것 돈 물질 성공 전부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참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뭘 찾아야 되느냐 진짜 이 안에서 뭔가 올바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도요 교회 가서요 축복받는 흐름을 찾아가야 됩니다 교인들도 이렇게 만나보면요 축복된 교회와 복 못 받을 교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축복받을 중직자 복 못 받을 중직자가 있는데요 다 보면은 뭐 말을 이렇게 한 절 마디 한 절 마디 한 절 마디 하면 70% 이상이 목사 불만 장노님 불만 교회에 대한 불만입니다 맞겠죠 틀렸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그 영적 상태까지는 교회도 못 살리고 본인도 못 살리고 교회가 어렵다 인재를 못 키운다 여러분이 키우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 안 한다 여러분이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이 없다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참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답답한 게 아니고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 보세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요 핑계가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특징 핑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사람의 특징 핑계가 없습니다 왜냐 그게 틀렸다 내가 핑계를 대는 순간에 나는 그게 잡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핑계를 자꾸 대는 습관대로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했냐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온 게 다윗 보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이고 지금 부족함이 왜 없어요 도망다닐 집도 좀 있어야 되고요 도망다닐 나면 돈도 좀 이렇게 꼬불진한 게 있어야 되고요 언제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백일장에서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왕이시다 아이고 여호와가 나의 방패고 요새고 왕이시면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 위험한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요새래요 문제 속에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요새들 하나의 방패면 사건이 안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여기서부터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거든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요새요 왕이라고 하는데 듣기는 좋은데 내 현실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갈등을 한 게 아니고 답을 딱 내려버렸어요 그리스도 결론 어떻게 올 것인가 그래서 각인 우리 체질을 딱 바꾸시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생명 물질 억울한 일 이런 거 다 당해도요 상관없어요 요새벡은 억울한 일 당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다가 집중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누리는 데다 집중하세요 필요하다면 내 생명도 드릴 수도 있고 물질도 드릴 수 있다 내 인생도 드릴 수 있다 이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나 버리면요 이상하게 여러분의 인생은 별 거 아닌데 가볍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시기하리라 나의 멍해를 메우라 내 멍해는 편안하고 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바뀌어 보세요 세 번째는요 바울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야기 못하지만 바울이 어떻게 신앙 고백했냐 한마디로 바울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바울 소신서를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뭐가 바뀌냐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얼마나 바뀌어 있는 사람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세 가지만 봐도 딱 알 수 있죠 여러분 인생에 진짜 문제 있습니까 자꾸 문제라고 보지 말고요 그 문제가 진짜 문제라면 답이 분명히 있다니까 그걸 그리스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가시고 답을 찾아버려야 되지 우리는 핑계를 먼저 찾아버린다 원망을 먼저 찾아버려 누구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걸 먼저 찾아버린다니까 문제가 왔다고 할 적에는요 하나님이 답을 찾을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명계약을 요셉이 요셉이 이거 받버렸다니까 그걸 찾으라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가지고요 보금속으로 일심 전심 치속으로 들어가버려야 됩니다 그 속에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응답이 있어요 자 두번째 개인 개인 이야기 했어요 교회도 뭐 해야 되느냐 4등전 2장 2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11장 19절 속으로 교회 안디옥계 로마교회 교회의 모든 게 육신 기준에서요 어디로 바뀌어야 되느냐 영적 기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 딱 바뀌어야 됩니다 육신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육신은 상식이고 기본이잖아요 밥 먹어야 된다고 상식이지 돈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상식이지 보금 보금이면 돈도 계산하지 마라 하여튼 그래 물어보는 사람은 이건 진짜 상식이 없는 사람이지 그 사람에게는 어떤 학자가 와가지고 학자의 해를 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줘도요 그 사람 머리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디옥계 로마교회 전부 기준이 뭡니까 영적인 기준으로 바뀌어요 오늘날 성도들 보세요 전부 기준이요 육신 기준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상식이지 그거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뭐부터 했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오는 거 이거 놓고요 부러지고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한 번에 랩런트들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작전도 짜봐야 되는데요 수요예배 사실은 랩런트들이 와서 메시지를 듣고 금요린이 나와서 들었어요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민족도 올 수 있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럴 측에 오면 통역을 하는 게 맞는지 미국에 사는 것이 우리 교회가 오건 안 오건 통역을 하는 게 맞는지 한 번 기대해보세요 그런 질문을 목사가 말하기 전에 진지하게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통역해라 이럴 적에는 어느 날 기부에서 가서 우리도 구색 가주려고 통역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깊게 던져본다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놈이 있어서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교회와 함께 이명계약과 하나님 계약과 비전을 찾아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눈이 열리면 지난번에 약간 지나가는 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하고 할 적에 이부 예배고 이런 게 통탈할지 어떻게 할 거냐 그럴 적에 조금 다른 쪽으로 또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볼 수 있는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도 통역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또한 나중에 가다 보면 어느 정도 요원들이 나오면 스페니시도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당장 해라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하자면 그런 부분으로 차근차근 영적인 기준으로 잡아가면 사람이 자꾸 시야가 넓어져 가면서 차근차근 준비되는데 안 그러면 피동적이 되는 거예요 시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킬 때 하면 그때 상황 따라 영적 상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맞네요 안 맞네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 다니엘도 보세요 고난당했는데 벌써 영적 기준이 잡혀있으니까 육신적으로 죽는데 조서에 의인이 찍혀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의도적으로 적어놨어요 의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체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각인 체질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창문 닫아놨고 해도 되는데 그날만큼은 또 열어놨어요 요즘 말로는 사진을 딱 찍었다니까 스마트폰으로 다니엘이 이렇게 요로처럼 했습니다 정인이 있다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걸 창문을 그날 따라 열어놨기 때문에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그러면 또 더구나 감사함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었는데 감사할 상황입니까 영적인 기준이 딱 잡혀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육신 기준에서 영적 기준으로 딱 바뀌는 그날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르게 보이고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계는요 영적인 여러분 안 보이는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우리 이제 문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코카콜라나 이런 거 비즈니스 할 적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영화가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거기다가 코카콜라 회사가 시도를 하면서 그게 콜라 선전을 영화 화면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영화를 틀어놨는데 거기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코카콜라 선전을 쫙 이렇게 넣어난 거예요 그런데 매출이 확 늘어버렸다니까 실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이가 저 이 뭡니까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총으로 들어왔어요 아가씨를 당겨버렸어요 입에 대해서 이게 나가버렸겠죠 이게 내가 없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애가 그 애의 총을 들고 쏘아버렸어요 같이 그래 얘 죽어버렸어요 경찰이 와 죽었다 했는데 공개롭게 해서 둘째 애는 살아난 거예요 이게 없을 거 아니에요 뒤에 이게 특수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없는데 붙여놓고 해가 결국은 죽기는 적은데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그렇느냐 이야기하니까 얘가 음악을 들었다는 거예요 뮤직을 그런데 그 백워드로 돌려놨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죽여라 죽여라 얘가 그거 보고는요 그거는 들리지도 않는다니까 노래 듣는데 그런데 얘가요 크리스마스 날 들어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살았으니까 경찰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건의를 진정을 했겠죠 얘가 이 음악 듣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 음악 듣던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너 진짜 이게 뭡니까 그런 배경음악을 넣은 아이라니까 넣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이러라는 것은 증거가 없지 않냐 오리발 내는 소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들이요 나도 모르게 자꾸 각인효과라는 게요 이게 무의식 속에 각인효과라는 게 무서운 거라니까 영적 기준으로 안 가면요 결국은 랩런트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로 간다고요 과거로 가는데 어느 과거 여러분 엄마 아버지로 가고요 엄마 아버지 이전에 조부보로 가고요 가문으로 가버립니다 과거가 그거라니까 소금하면 장제기삼장인데 그토록 싫은 엄마 아버지 쪽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보나마나다니까 그래서 뭐 했냐 오늘 여러분의 미래는 과거의 상처 딱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볼 적에는 오늘 뭐 해야 됩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창세기 1장 28절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이거 안 되면요 어느 쪽으로 가느냐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육신이잖아요 내 기준이고 최상 기준이고 여러분이 복음 모르고요 전부 내 기준으로 하니까 일단 내니까 편안하잖아요 내 기준이 편안한 거요 내내내 가는데요 끝에 가보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 있냐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가면 세상 너무 좋잖아요 육신 기준으로 가면요 너무 좋잖아 감각적이고 요즘 인터넷이 청소년을 왜 자고 합니까 감각적이니까 이거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찬송 같은 거 할 적에도요 설교 할 적에도요 저도 결단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설교 시간에 집중하세요 찬송할 때 오세요 하면 할수록 나중에 이게요 열 번 더 해야 돼요 그거 뭐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해서 내 잘못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세상이 일어나는 안 되지만은 영적인 흐름이 있다 교회 안에는 우리는 그걸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꿔야 된다 말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도 기술로 하지 말고 설교도 테크닉으로 하지 말고 진짜 막 기도를 가지고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직분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도 또 놓칠 때 있거든요 근데 청년때부터 찬양 인도도 해보고 기도의 인도도 해보고 메시지도 해보는데요 결국 어디서 성부수 나느냐 사람들은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집중해라니까 집중이 안 된다니까 방법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집중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한 명씩 한 명씩 바뀌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보물을 트위에 바꾼다니까 이거를 한 번 딱 체험하고 나면 아 성령의 역사라는 게 사실적인 거구나 이거 랩런트 때 체험해버렸다 그러면 다음에 응용이 되는 거예요 회사일이다 뭔 일을 하든지 자 털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털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스스로 만든 털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적인 털 그게 딱 익숙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전부 뭐로 바꿔야 됩니까 이거를 깨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배우는 게 이겁니다 쉽게 하면 거꾸로 해야 하면 교회도 늘 복음 이야기 여러분의 입장에는 교회에 와서 영적인 기준을 배우러 와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 틀을 깨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러 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에 와서 헌금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헌금도요 여러분 헌금 시간이 뭐 해야 됩니까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빛의 경제 교회에 도네이션 하지 말고요 기부하지 말고 헌금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기부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부를 하면 돈이 많이 나옵니다 헌금보다 그러지 말고 헌금을 요즘 이야기하죠 현대교회의 특징 건축한다 할지 헌금 내라면 잘 안 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건축이 다 끝나고 나면요 피아노 저런 걸 딱 하면 나온다 하잖아요 왜? 저기다 적는 거예요 정, 주, 영, 교회를 딱 적어놨거든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노님이 와 있잖아 목사님이 저처럼 이대 담임으로 왔는데 피아노가 너무 오래되고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놨 건데 저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지지고 뽑고 싸고 여러분 안 믿어지는 일이 한국에 벌어졌다니까 교회를 짓는 교회가 백몇십 년 전에 지었는데요 교회는 다행히 조금 더 불어나기도 하지만 또 부흥이 안 돼도에 도시가 서울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마을이 같이 있잖아 교회가 고립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옮겨야 된다는데 못 옮긴데 백 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개척해놨는데 옮기면 안 된대 여기에 딱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요 답답합니다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요 틀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빛의 경제 진짜 초대교회는 가면 밥도 못 먹는다니까 경제 사회적으로 경제생활이 안 되도록 돼 있다니까 그런데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날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중학교 때 짜증납니다 학교 가는데 이런 거 미션 석굴에 갔는데요 예배드리는 것도 싫은데 헌금 내라는데 헌금을 그분들은 많이 내라 안 하고 꼭 헌금은 1원을 내든지 5원을 내든지 10원을 내든지 하여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는데 어떻게 해라 하냐면 동전은 광을 내가지고 내고 옛날에 내봤으니까 동전 광을 닦는 거 있어요 노란 황금색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라 하고요 지폐 같으면 다리미에 달여 가지고 빨바닥에 해 가지고 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는 불신자나 마찬가지인데 예배 드리는 것도 짜증난데 헌금이 중요한 게 금액을 많이 낸 게 아니니까 돈을 많이 내서면 부담이 되지만 돈이 부담은 아닌데 마음은 편했어요 그런데 그걸 꼭 광을 내고 깨끗하게 내라는 거예요 나 그때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들어가고 나서 딱 보니까 그때 들었던 게요 이야 진짜 목사님이 제대로 훈련시켜줬구나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돈을 제거지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항상 생각이 조금 꼭 그래 해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헌금을 낼 적에도요 기도하세요 그냥 때가 돼서 헌금한다 주일이다 이래야지 막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직장생활을 할 적에는요 월급 딱 받으면요 헌돈도 주고 새 돈도 주고 그래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새 돈을 다 뽑아가 11조 교회 헌금 낼 거는 그중에서도 새 돈을 하는데 이게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면 격리 직원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주더라도 내한테는 새 돈을 꼭 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새 돈을 구별해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정성이기도 하지만 그래 안 해도 되겠지만 무슨 약이냐 그런 자세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헌금에 대한 담는 내 중심이 달라지게 돼 있다 그러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달라지면 여러분 인생도 달라집니다 자 세상 현장일 수도 있죠 세상에서 뭐 해야 됩니까 사댕전 13장 48절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 받는데요 첫 번째 세상에서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군사입니다 세상에서는 디모데오스 2장 1절에서 7절 여러분 수요 금요 마치고요 그냥 끝내지 말고 여러분이 가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 수첩을 하든지 이걸 하든지 해가지고 한 개라도 딱 실천할 걸 한번 해보시라 영적 싸움 각인, 뿌리, 체질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 한다 생각해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도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늘 영적인 싸움의 자체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요 이게 사단입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선한 싸움 다른 말로 하면은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라 이런 말 의미보다는 최고의 선이 뭡니까 사람 살려야 되겠다 전도 해야 되겠다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쫙 움직이게 됩니다 육신 가지고 싸우지 말고요 선을 가지고 악을 그리고 로마스에는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머리 위에 숯불을 딱 얹어주라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세 번째는 살리는 싸움을 농부처럼 보금 전하는 사람은요 우리는 가지고 영전 메시지만 무조건 알았는데 영전 메시지 하세요 그런데 좀 품위 있게 하세요 직장 생활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담 주지 말고요 편안하게 쭉 하는데 직장에서 전도하는 방법은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달합방면 쏟기 쉽습니다 유목사님께서 기도는 왜 하냐 밥 먹을 때 나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먹지 아멘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부담되는데 자유를 주잖아 이전에도 기도 안 했다니까 쑥 이래 하고 끝내버리고 그런데 유목사님이 기도 안 해도 된다 하거든요 유목사님이 기도 안 해도 된다 하거든요 그분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는요 간단합니다 일부러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눈 감고 오래 안 해도 돼요 일단 눈을 싹 이래 하지 말고 정확하게 딱 감고 10초 해도 돼요 5초 해도 되나 일단 눈 감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는 의도적으로 딱 하세요 목적은 나는 기독교입니다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나는 기독교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조금 더 오면은 기도하는 시간에 허감이 꺾일 것이다 우리 생각하고 하시라니까 그거 안 하고는요 직장에서 전도진을 가지고 구원의 길 걸세요 직장 다닐 정도다 기본이 돼 있고 상식이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다 영접해 줍니다 영접을 해 준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영접을 해 줬는데 이 인간이 또 교회 가자고 가봤더만은 보고하는데 미래건상이 앞에 나가 내가 영접을 다섯 명 하고 이러면요 그렇구나 내가 영접해 준 데 그것까지도 포함시켜 놓은 거지 이런 식의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 살리는 싸움을 조금씩 하고 나면요 물어봅니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때 뭐 이야기하면 됩니까 내가 왜 예수 믿었는지 평소에도 쭉 지나가면서 고상한 예수를 좀 수준을 높여라 이런 말이 아니고 고상 막 밀어붙이는 그런 거 말고요 고상 안 해도 되니까 그 사람이 볼 때 고상한 거는 툭툭 아 예수 믿고 나서 행복한 거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데 너무 행복한 거 이런 것들 얼굴 보면 나오거든요 독을 품고 막 말을 해야 되는데요 평안하게 그 사람이 용서해 주고 양보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아 저 사람이 처음에는 선해서 그런 걸 아니면 그게 아니고 예수 이야기를 한마디 해놓으면 정상적이고 직장 다닐 정도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양보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때문에 양보했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을요 조금씩 조금씩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 언어합니다 저 친구는 예수쟁이기 때문에 양보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요 쫙쫙쫙 이렇게 들어가면요 세상의 허감이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앉아 기도할 때마다 앉아가지고 또 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허감만 물러갈 줄 옆에 쌓고 앉아있으면요 속으로 앉아 네가 지금 허감인데 불신자가 지도 모르는 허감은 네 속에 허감이 꽉 찼네 이랍니다 직장생활은요 진짜 직장생활을 한다 하나님이요 전도해라고 준 축복 중에 축복연장인데 부담 하나도 가질 필요가 부담 가질수록 전도가 안 되는 직장에서는 여러분 영접하러 본부 직원이 오고 해가 우리 캠퍼로 현장 가자 할 지는요 부담을 좀 가져야 전도가 돼 직장에서는 부담 가지면 전도가 안 돼요 완전히 누리고요 저는 한 것 딱 없어요 딱 가서 의도적으로 저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제 믿음은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딱 동료들이 있으면 기도 딱 합니다 그 다음에 전심 때 저는 성경을 안 읽어도 되는데요 성경을 읽으세요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묵상하려고 바쁜데 뭐 직장에서 성경 묵상 그냥 의도적으로 전도하려고 성경을 표현하세요 그냥 쫙 읽으세요 이렇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직장에 간대요 이분이요 늘 전심만 내면 밥 쫙 먹고요 성경을 쫙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주부 이상인데 주부의 그런 뭐 교회 주부는 이래 보니까 구역 예배인데 갈로 열고 닫고 뭐 이런 퀴즈가 있더라고 이분은 전심때만 내면 그걸 이렇게 쭉 적는 거예요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주부는요 다윈 이야기가 나오면 사무엘상 17장이 딱 나오면 목사님이 거기에다 갈로 열고 닫고 그걸 채워가지고 착 내면 점수를 딱 매기가 준다네 이걸 딱 모아가지고 시상을 해준다고 자기는 그걸 딱 적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세히 안 봤어요 그런데 매일 하니까 보이잖아 매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쟁이라는 게 일단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쟁이라는 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요 기도하죠 성경 읽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제가 보고 간단하게 해서 주선생님을 보니까 책을 읽기로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성경 읽어봤어요 예? 성경이 베스트셀러라는 거 알아요? 예? 내가 남아 수도 고거스라고 막 읽을 해가지고 성경이라는 제목은 알지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베스트셀러라는데 내가 자중임상 말은 안 했어요 내가 그래도 삼국지를 몇 번을 읽었고 책은 내가 쉽게 말하면 남들이 대학 고등학교 읽어야 돼 나 초등학교 다 맞대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성경은 안 읽었다는 게 아니고 베스트셀러라는데 거기서 내가 안 읽었다 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안 읽었다 소리 나눠 입 딱딱 치고요 그래요 이랬는데 그날 무겁습니다 나는 책을 안 읽은 사람이구나 집에 딱 오니까요 이따만 성경이 다행히 있어요 우리 집에 나중에 하는데 그 교도소에서 나오는 걸 하니까 그거는 이게 큰 거 말고 우리 지금 성경이 반쪽짜리로 되니까 양이 두꺼울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보니 은혜가 됐어요 이거 잡아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기도가 아니죠 생각을 깊게 했는데 간단하다 그래가지고 뭐 했냐 지나가는 곰 물 삽니다 아저씨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요 책 이거 다 사가세요 돈 주세요 돈 받아가 성경 사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했냐 그분이 별로 전 때인 거 없어요 자기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성경 읽고요 주부예요 교회에서 주는 주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 거 그거 뭐 해요 윤승혜님 뭐 해요 그러니까 아 제가 이거 하고요 우리 주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말을 그래 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평소에 품행을 볼지게 이분이 그래 안 할 값에 할 것이라고 믿어졌다니까 그런데요 내 마음이에요 이상하게 부담을 주시면 안 할 건데요 편안하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언제 교회 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직장 생활한다 세상에서 살아간다 전도 안 된다 그 핑계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전도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 가서 기도하고 예수 믿는다고 공부 남들에게 입으로 안 떠들어도 딱 보면 알잖아요 예수 믿는 줄 알지 딱 해놔 놓고 문제 생기면 부서장인데 열 받으면 에이씨 이러지 말고 또 눈 딱 감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뵐 거 아니라도 어느 날 여러분 찾아오는 날이 있다니까 그때 결정적으로 예수 영접하는 거 이야기하고 잘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결론 뭐겠어요 요새 결론은 맨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아닙니까 어디부터 해야 됩니까 대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거래는 이게 대오빌로요 이건 누가 보금 이야기합니다 먼저 쓴 거래 결론이 뭐냐 누가 보금이고 넓게 이야기하면 사보금 쓰고 누가로 하면 누가 보금인데 뭐 했습니까 대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거래는 한마디로 말해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또 뭐 했습니까 고난받은 너의 하나님 나라 이거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 약속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누가가 썼습니다 랩런트는 뭔 결론 내느냐 나는 최고의 의사가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해야 될 이유 이 목표 잡으세요 하는 이유는 내가 대오빌로의 사람에게 보금 전한다 그리고 누가 보금을 남겨가지고 사도행전을 남겨가지고 시대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작품을 남긴다 이제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견해야 해야 되겠죠 발견 당연해야 됩니다 신년 절대성 쉽게 말하면 뭐 해야 되느냐 늘 이야기하죠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냥 예수 믿지 말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어요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아까 이야기했죠 과거 현재 미래 했는데 미래는 안 가봤지만요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에서 못 빠져나 현재가 해주는 일은 뭐냐 과거를 제대로 영적인 눈으로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보고만 해서 과거를 제대로 발견하고 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넣게 말해요 시키면 현재는 진짜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가 이거 해결하는 답이 뭐냐 이거 찾아가 이 과거를 해결 안 하고 가면은 미래는 이리 갑니다 계속 그런데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보금을 가지고요 이 부분에 답을 내버려야 됩니다 이걸 답을 안 내고요 자꾸 예수 그냥 믿고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눈에 이게 보여야 돼요 과거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야 되냐 엄마 아버지는 왜 이혼했을까 그래서 나는 공부도 못하고 엄마 아버지는 왜 저럴까 아버지는 왜 저럴까 엄마는 왜 저럴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버지는 왜 저럴 거가 아니고 곱하기 2로 가버립니다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부모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억지로 이해할게 보금을 진짜 세상적인 수준으로 이해하지 말고요 보금이 딱 들어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내 과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 때 상처도 있고 세상에 상처도 있지만은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엄마 왜 이래 낫을까 왜 나를 버렸을까 왜 이랬을까 여기에 대한 거 쉽게 말하면 가문이에요 치가 떨려야 돼요 치가 떨려야 되는데 부모에 대한 치가 떨리면 안 되고요 형제 재산 물려줬는데 형님이 다 가지고 나는 그런데 치가 떨리면 안 되고요 엄마 아버지 형님 우리 가문에 흐르는 흑암 사단 마귀의 세력에 치가 떨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 미래가 이리 안 가고 이리 간다니 그런데 제가 왜 당년성에 이 설명을 하느냐 예수 믿어야 되는 유를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요 맨날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제일 중요한 게 학교 세상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래서 비판으로 보지 말고요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가난하다 가난이 저주는 아닌데 병든 게 나쁜 건 아닌데 저주라 싶을 정도로 병으로 다 무너지고 있다 왜 그럴까 소급회가 들어가가지고 이거 봐야 됩니다 가끔 사단의 역사하고 완전히 사단이 노리개가 되어 있는 그의 현장을 보고요 여러분이 치가 떨려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여기에 답을 내고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미래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 필련 필련은 뭐 이야기하느냐 하면 필료한 거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 도전할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 생을 건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뭐가 여러분의 필료가 아니고 하나님의 필료잖아요 그게 이제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절대 계획이 보이면요 도전하면 됩니다 방향 두 번째는요 발견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수요 메시지 했던 것 반복하는 겁니다 오직 오직 오직이라는 말은요 이것저것 하지 말고요 우리가 생을 그래야 될 오직이 뭐냐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요 유일성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하나님 나라죠 4등전 1장 8절 재창조의 역사 성령충만 받으면요 재창조의 역사 일어납니다 세 번째 올인할 것 찾아납니다 발견되고 나면요 방향이 나오고요 방향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올인이 가능합니다 천명 사명 사명이 깨달아지면 올인이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24시 기도 24시 행복이 되고요 25시 하나님 역사가 체험되고 영원히 남을 응답들이 오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목표 이때 되면은 진짜 목표가 딱 나옵니다 여기 앉아 우리가 말하는 사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목표와 사명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요 늘 지금 계속 주일부터 시작해서 반복되는 흐름은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메시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워싱턴 초대계 전성노인들이 경제의 축복도 누려야 되겠고 건강의 축복도 누려야 되겠고요 자녀의 축복도 누려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면은 모든 것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면은 한 시간 메시지가 아니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면은 5분 메시지를 듣든 한 시간 메시지를 듣든 300년의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각인이 된다니까 뿌리가 내리고 막 깨달아지고 막 흥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믿어지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여러분의 인생이 날아갈 것 별세계에 사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역사를 세상의 의식주의 역사를 바꾸려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영적인 역사를 따라갈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살리고 세상 살리고 후대 살리는 영적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랩런트 찬양 콘서트를 위해 기도하고 한 두 가지만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다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 찬양 콘서트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음 음 음 음 Yam із 이 QR 이 Lisa 이른 forecasts 이른sighs 이른 ‑ BET speد 이른bsp 음 이른둜 이른 seasons 이른 underside 이른 SUBSCRI 이른 ;) commer üssel 이른 commercially 이른 tacos 이른азд 이른inished thicker 이른 meringue 감사합니다.